딸이 있어요? 아 참, 아까 만나지 않았어요? 샀겠다고 무진장 뛰어다니던다. 그러니까 왜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걸 마셔. 그 집에다가 미나 졸남을 넣었거든. 오, 웃으시네. 이제 아시는군. 아까 애새끼들 몇 놈 죽은 게 뭐 대수라고. 좀 참으면 끝나. 이거 한 방이면 돼지새끼 하는 마리는 나가 떨어지거든. 너 대체 몇 명 잘 죽인 거야? 죽이다니 쓰레기처럼 버림받을 것들을 내 덕으로 잠시나마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끔 함을 고마워해야지. 나 아니면은 대안하자마자 다 돼졌을 거야. 오, 웃으시네. 오, 웃으시네. 협박한 것도 네 놈 짓이지.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아, 웃으시네. 그녀는 날 신고했잖아. 지만 행복하게 살면 되겠어. 공평지 않잖아. 아, 웃으시네. 제병욱이 너, 네가 죽인 그거야? 그 새끼가 제일 피곤했어. 그 새끼는 말이야 지가 팽 맡은 기사처럼 말이야 끝까지 버텼거든. 자,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너도 이제 애새끼들 곁으로 가줘야 되겠어. 잠시만요. 잠깐만. 얘가. 얘가. 얘가 정말로고. 조미오오오오. 에휴, 사백했어.